의병 신백홍 방송 의병 칼럼, 이산가족 상봉시 그 시간에 이모부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봅니다. 문재인이가 이모라는 강병옥이 가져온 사진을 보면서 이모부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 경우라고 본다. 문재인의 부 문용영의 사진, 왜 이모가? 라는 글을 천재 수학박사지 만원 박사가 써서 분석한 글이 중요하여 소개한다. 흑백사진은 뉴스타운TV, 조우석 평론가가 3월 17일에 공개한 사진이다. 2004년 이산가족 상봉시 이모라는 강병옥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사진 속 얼굴이다. 이 사진을 1950년 8월 29일 영천전투에서 문용영을 생포한 학도병 서승남웅 윤활스님에게 보여주니 문용영의 얼굴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한다. 얼굴 분석의 기본은 특징점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 얼굴의 특징점은 이마의 생김새와 대면각, 발제선 이마와 머리의 경계선, 미름골 양쪽 뒷눈썹을 연결한 선의 생김새, 코, 콧대, 산근, 인중, 입턱, 하악골, 안아골 등이며, 좌측 얼굴과 문재인 얼굴 사이에는 생김새와 특징이 일치한다. 문용영 얼굴과 문재인의 얼굴은 이상의 특징점들에서 판박이로 일치한다. 한 가족의 얼굴들이라는 판단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강병옥 사이에도 귀, 턱 미름골, 이마의 특징이 일치해 보인다. 아래 사진에서 문재인이 자기의 생모라고 주장했던 강한옥만 얼굴이 전혀 딴판인 이방인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강한옥에 대해 처신한 행동들 역시 친모에 대한 처신이 아니었다. 2021년 3월 18일 지만원. 의병생각, 이상가족 상봉이라면 매우 시간이 소중하다. 진정 문재인의 생모가 아니고 이모라고 한다면 남한에서 온 조카에게 이모부의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한다. 의병이 그동안 청완에도 올렸건만 무반능, 비공개 처리해버리고 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공개해야겠다. 응답을 안 하면 이모부가 아니고 아버지가 맞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국민은 반정할 것이다. 그리고 생모라고 주장하는 강한옥 씨를 청와대로 모시지 않고 부산에서 연립주택에 살다가 돌아가시게 한 것은 도저히 국민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응답을 하라. 이병 신백훈 방송 올림. 애국교양도서 다음 두 건은 백만부셀러가 되어야만 나라를 구합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이제 대표의 태블릿 사용설명서입니다. 천재 수학박사 지만원 박사는 말합니다. 독서하는 국민과 TV보는 국민으로 나눠져 있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만화 만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변이제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변이제가 아니면 못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인을 잡을 검사가 증거를 조작, 인멸하는 자, 실명 모두 실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설명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국민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사서 읽어야 나라를 살립니다.